아니? 수도승이라... 돈 안좋아함 골 없진 골 없진 골 없진 골 없어졌어 랩 골 HAVE 골 골 골 골 거端 거품 잊지말걸 세력관리 잘못했네 던지 자기 전에 대충 역배에다 박아놓고 다음날 일어나서 포인트를 보는 맛이 쏠쏠합니다 근덴 여기 뭐하는 방송이죠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wells 예를 들어 아싸 금강조 아싸 금강조 백명무소유 메이오 마이오르 대거 번지 강화 안하면 아예 쓰질 못할 것 같아서 트와이스 오융 오융 ... ... ... ... ... ... ... ... 아니 서순 게임이 장난이야 서순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게 다 펜초 컨트롤 아니었을까 서순을 통한 펜컨 먼지천신 할까 휘갈김 할까 김휘갈씨 눈피가 맞을꺼임 자 돛꺼 나온다 이제 돛꺼 왠일로 안 돛꺼 돛꺼 어디간 니 돈쩔 어디갔어 부복 눈피 부복 부복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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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케르주우 요케르좌 부복뿍 부복뿍 아아 고개자 9월 나오면 뭐 하필 없는거긴한데 9월이 없잖아 보잇 보잇 러는 거짓듍 부복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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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аша 돈이 없을땅 긴의 1절 2절 3절 4절까지 하면 강림함 살려줘 살았다 어 덮쎄 오진또풍 눈에코 오진또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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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피스네코 무산통과 어서 죽지말고 엎드려 살아라 오진또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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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 올리는게 낫겠지? 정신 수양도 강화를 해주면 좋긴 할텐데 에에에에에 만겜 우우우 만겜 성스탄 한 박자 늦게 나오네 방알로미 아니? 화 다 내고 화 안낸척 응 나 화 안났어 오우 도졌고 으앍 손톰갓 언 Trip 요분 나오면 네크로교 운으로 이케적 해야면 되는데 아예 못잡을거 같진 않은데 그냥 방어하는게 낫지 않나 방완아 방완아 해주네 역시요 가자 하자 와 개아파 길 개많이 들어와 개아파 닌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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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읏 닌으으윽 닌으윽 자 빡빡 남편에 빡빡 빙글빙글 돌아가는 와처의 하루 오늘도 와처는 정말 못말려 본절락은 내 꼬로미까지 못참지 어케참은 해봤데 이거 삼진해봤데 물보면서 방원하고 드로 정말 거지같이 나왔네 삼진해봤데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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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 에반드 90원이면 카드 하나 지울 수 있는데 이것도 해봤데 아 뭐 첨탑이 다 해봐야 핸총이 있으니까 함 해봅니다 락은 왜 이렇게 처터에 잘 잡히냐 오케이 원래 라그나.. 라그나로크는 우려먹어야 제맛이지 로드 요 어떤 왜 없어 문화위 없어 아따 고연 단단식 너무 극단적이네 극단적이야 극단적이야 계약하진 않은데 뭐야 이게 극단적이네 야 디펙트야 제 활용 좀 줘봐라 아니 눈 피가지 멸망임 눈 피가지를 이길 수 있는건 타락 정도 타락은 인정이지 강릉 금눈깔 여태 상점 한번도 안가고 도적 안만났나요? 왜 99골드인것인가? 바로 그렇습니다. 가비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황금눈도 황금이니까 외형제리 먹어야 되는거 아냐? 진짜 금이 아닌가봐 소금이라고 하네요 아닌가 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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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나오면 여행 나오려고 했는데 오션 빠진다 그로 꼬라지가 양호하지 아니하였음 장림하고실라 그랬네 장림하고실라 그랬네 장림을 못했네 구복 거기서 뭐함 아몿 아 금방 아몿 음 조짐 진짜 조짐 방법이 없음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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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5% 역대 조짐 왜 그러지 귀청거리고 있지 않나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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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erb 조짐 조짐 tackle 108배 왓츠 길 겁나 쎄 구복맨 구복머신 구복의 왕이다 왕끼 구복머신 구복머신 구복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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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배 보행역배의 꿈을 꾼다 760골드 참 많이도 쉬었다 일어나 죽어라 엎드려 살지 마라 던지본절 아니 쓰리겜 던지바이오 해야되나 이거 막아야되잖아 근데 쓰레기 게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쥬암 찌르기 게임 쓰리고 출발 던지바이오 해야될 던지바이오 해야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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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공허 직송으로 받았네 자 절하시고 죽은 심장한텐 절 세번 해야되는데 아 절 어디갔어 아 절 어디갔어 아 마지막 절 심장 헛색 까까구 흐색 심장 헛색 까까구 흐색 까까구 흐색 까까구 흐색 까까구 흐색 라그나로크 라그나로크 내 꼬로미 안먹었으면 쉽게 이기지 않았을까 우리 왜 형제 앞으로도 왓처 아주머니 말 잘 들어야한다 감사합니다 정상허 구멍 감사합니다.